띠 있다 띠 딱끄 얘는 왜 얘는 왜 카드 먹어도 안 세지지 아 파일런트는 맹독 폭매 먹으면 세지고 아클은 어포부감 먹으면 세지고 산도정밀 먹으면 세지고 뒤져본다 폭판 폭탄 폭탄 터지기 전에 죽임 박채 흫 킹선 가슬기 보양 폭션이 없네 여기로 가야겠다 폭탄 꿈인가? 꿈이 아니야 디펙트가 뒤지는 현실이야 난 안 돼 이걸 힋 흙 흙 흙 빅 흙 죽어라 오징어 권구 왜 자꾸 나와 라다블리는 뭘 모티브로 만들었지 갓 오징어 갓 오징어 갓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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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2 언제 다운됐더라 갓 오징어 게임 12월이요 걔 늦게 나오네 벌소부터 광고하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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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확확 축 islands 이펙트 넌 참 바보다 방울 어! 저주 인형 괜찮네 장어는 안괜찮네 상선 가야되는데 상선 먼저가자 얼 알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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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요 덱이 쓰른장인데 이게 말이 되지 말이 되니까 열받네 주연 덱이 전화 덱이 Rocky 홀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덴마금 냉, 청, 밤, 헬로월드, 스택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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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이 으아아이 휴 내 무섭다 진짜 어퍼특 생명의 은인임 파파기 드로가 외리없음 드로가 외리없음 찰싹 디펙트 머리 때리면 깡 소리나야 되는거 아님 왜 찰싹 소리나 깡 깜뜨자 깜뜨자 이 표독스러운 그렘린 자식 아잇 아잇 백불같은 소리하네 이씨 오한 플러스 오한 플러스 파일드라이버 러스 러스 컴파일드라이버 아니 안년 엔트 1 3 3님 6개월 대괄호 구독 감사합니다 뭐지 3이 적어졌어 아잇 방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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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쿨링 안되는 꼬물로봇은 누가 만든거야 니오가 고장낸거 아니야? 알고보니 고객과실이었던거지 제조사 잘못이 아니라 니오가 부활시키면서 잘못 누른거지 쿠페 힘올라가는데 그래도 지우는게 낫겠지? 그 엘로월드나 좀 줘봐요 와 125방어다 디넘강 와 125방어다 엘로월드다 서순이다 서순 파티 이긴거 같네 퍼포트 이펙트에 목숨 살려줌 예시노 전용 아 방열판 끝까지 안나오네 판도라 놀려서 방열판 찾아 잡아 아니 방열판 끝까지 안나오네 아 이런거 다 필요없어 방열판이 제일 중요해 지금 방열판이 없어 방열판 쿨러 어디갔어 발열이 안잡히는데 발열 안잡히면 꺼진다고 힘은 충분히 센데 컥 버퍼님 빌어먹기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암기 조심해라 암기 조심해라 암기 조심해라 암기 조심해라 아 어 세멍 어 가쁜 핫 쇠모왕이면 가능성 있는데 가능성 딥팩트 아소 쌍기억 어 교수님 졸업 할수 있나요 교수님 교수님 이 정도면 잡았지 싱 디넘강 이펙트님 빔 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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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파워란 없다 많은 파워는 적은 파워를 겸한다 지는 이유는 단 하나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파워를 늘려라 일단 파워를 늘려라 이펙트님 Leonardo 이펙트님 정 Snake 티어 아니 썩 세달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어 때려 체력은 채우면 그만이야 어 좀만 살살 때리면 안될까 개아프네 음 버퍼 한 대 살짝 때려보랬더니 체중 실어서 때림 유성타격 상점에 어떤 맛있는 멋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된다 분명 진수범 찬이 기다리고 있을거야 축전기 아 먹었네 얼도 날만하지 않나? 알 첫 턴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서울주의 드로쿨인걸 미리 볼수있어서 너무좋아요 흠 흠 안구린데 엄청좋은데 상습음해 일단 음해부터 하고 선음해 후수습 어차피 안좋겠지라는 믿음 좋지 않을거라는 희망 좋을리가 없다는 믿음 일단 합하기 떴고 방열판 저기있네 염색소에 있네 방열판 너부 밑에 있다잉 하원 다쓰긴 해야겠네 파원 다쓰긴 해야겠네 파원 다쓰긴 해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든 2패만 가면 된다. 죽어라. 어? 달력님께서 친히 나서겠다면? 한발 물러서야지. 아, 내 화파기 빠졌어. 생각 못했다. 해치웠죠? 아닌가? 맞을걸? 어? 어차피 세모항인데? 채우면 되지? 대모항 빈모항 대모항아 대모항아 메아리를 쓸까? 유성타격을 쓸까? 이러면은 얘는 잡았지. 체력은 채우면 되는데스. 서지 편향 이제 레디만 이제 레디만 사막 사막에서는 창방이 딸깍 도착하는데 이렇게 눈축 의미 없잖아. 어족 비기 탐색 탐색 서기까지 있네. 맞는게 낫겠 지? 아, 맞을 필요까지는 없나? 어차피 탐색은 뽑을 수 있는데. 어차피 체력은 채우면 되는데 맞는게 낫겠다. 다시 시작 뚜박해야되네. 으으으 괜찮아. 체력은 채우면 그만이야. ㅅ ㅅ 새삼 드로카드가 이렇게 없었구만.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아유 너무 세게 때리지마 디펙트야 살살 때려 피 채워야지 인마 강함을 만끽하는 디펙트 조각? 온돈? 조각 합박이 두개 뭉쳐있는거 꼼표로 낸 랩이 아유 랩이 아유 랩이 아유 있음 달달 랩이 아유 랩이 아유 서지조이 저 밑에 있다 서지조이 저 밑에 있다 끈연 저 던지는게 낫겠는데 어 누메족쇠 인공물 어느 세월에 가 어 디펙트가 이겼군 심장색 석재 달력 오기전에 네,뺐네 흠,네,뺐네 12 힐 허국 부적 220 대버항 미라손 없이 이정도라니? 대버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네요 삐 역시 디펙터는 비탄이 딱이야 디비딱 디비딱 걸백 글백이